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성료부의 성료부의 황혼인 김채리아입니다. 이렇게 성료부의 과자회로 나와서 공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성료를 따로 나가질 않지만 책가스 공격자들이 성료를 나가는 그런 마음에 우건하고자 이렇게 나와서 고뇌를 성료나로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료를 준비하는 목적은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인의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교재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공사하는 마음으로 있고요. 저희가 여름에 신교 다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고향이 있을 것보다도 더은 것을 제가 전하고 돌아올 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